아... 결국 광수 오빠한테... 다음 타깃은 2번, 이광수입니다. 다음 타깃은 2번, 이광수입니다. 어차피 또 나와. 다음 타깃은 2번, 이광수입니다. 다음 타깃은 2번, 이광수입니다. 사냥이 시작됩니다. 다음 타깃은... 캐릭터 전 시간 zuz 다는 너로 형. 형. 지금 태훈이 될 거예요. 어? 태훈이 될 거예요. 일이야? 태훈이랑 1대1로 해서 괜찮겠어요. 상관은 없는데. 형. 형, 여기 올라온다. 다칠 수 있어요. 올라온다 태훈이. 이런 것들을 통해 이 warto 다 떸다 문서 도망하는 거 뭐야 가즈 형이 들어왔다 올라왔어 형 형 역시 이건 살리는게 아니었어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살리는게 아니었어 이건 살리는게 아니었어 내가 몇번을 얘한테 속으면서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근데 너는 진짜 안되겠어 진짜로 형 나 어차피 못 움직여요 지금 못 움직여요 알아 못 움직이는거 손 좀 내리게 해주세요